가사지 석유 전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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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컬 오늘의 저녁 오늘의 첫 În 게이 내가 빌려가지고 금방 가볼 테니까 일단 이걸 던져줄게 아이고 이거 수고하셨으면 좋겠다 내 얘기 좀 들어갈게 저 저 저 성경 가십니다 고마워 이거 수고하셨으면 좋겠다 내 얘기 좀 더 좋아 여기 몇 명이 됐습니다 나 이거 선생님 제가 처음에 사주노 선배님께서 오신 분이 되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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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